안녕하세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스트랩을 가지고 나왔어요. 굉장히 화사한 색깔의 색깔을 자랑하고 있는 스트랩이고요. 하얀색 파란색 핑크색 노란색 하얀색 신비로운 파스텔톤의 아직 봄은 안됐지만 봄향기 물씬 풍기는 그런 스트랩입니다. 레비스사에서 나온거고요. MSSCA이라는 스트랩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가죽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이 자체도 실로 다 짜임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견고한 스트랩입니다. 여기에도 스트랩 풀리지 않게끔 빡빡하게 다 잘 되어 있고요. 무게도 가볍고 재질도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연주를 하실 때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트랩은요. 우선 화사하기 때문에 좀 밝은 분위기의 그런 연주 연출을 하실 수 있는데 약간의 한 몫을 할 것 같고요. 기타에 내리면은 자 이런 블랙 재질의 기타 굉장히 잘 어울리죠? 블랙의 블랙이 아니라 블랙의 화이트를 주면으로써 먼저 기타를 더 돋보이게 그리고 스트랩도 나름대로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에요. 제가 스트랩을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쪽 안쪽이 이중 겹으로 되어 있어서 스트랩 핀, 스트랩 장착을 할 때 기타랑 더 꽉 물리게끔 더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여기가 한 겹으로 되어 있어서 잘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뒷부분은 이쪽은 한 겹으로 되어 있죠. 그쵸? 이쪽은 두 겹 자 스트랩 길이는 쉽게 조절할 수 있게 이 길이도 적당한 길이의 스트랩입니다. 짠 네 돋보이는 스트랩이죠? 포근한 색감도 그렇거니와 이 재질 자체도 포근하게 되어 있어 따뜻한 느낌도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예쁜 스트랩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 레비스사에서 나오는 엔지 에어튀스 에어튀스 스트랩 갖고 싶으세요? 그럼요 가주세요! 내 스트랩 지아의 썬데이 기타